4.15 총선 재건표 요구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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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재건표 요구 이 같은 우려를 필요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도 대법원에 가면 패미 입증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기능이 아니고 진영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간으로 탈바꿈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그동안 받아왔지만 더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정교적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그냥 나라가 넘어가 버렸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라가 꼭 넘어가는 것이 쿠데타라 하지 않고 입법 권력을 부정성을 통해서 장악하거나 아니면 인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편을 다 대법원으로 채워버리면 그것이 일종의 사법 쿠데타고 입법 쿠데타가 되는 것이죠.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나라가 그냥 훌카악한 대한민국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좌클릭 사회를 옹호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판결을 축적해 나갈 것이고 이것이 이제 몇 년 쌓이게 되면 그냥 나라의 전체 진로가 그렇게 완전히 좌편향 사회로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조국 사건이라든지 김경수 사건처럼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 사건조차에서도 대법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냥 무죄 선고를 하는 광경을 목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4.15 총선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넘어서 정거물들이 엄청나게 축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표를 계속해서 밀어가지고 완전히 뭉개버려서 대법원이 주도해가지고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수미 씨라든지 이재명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판결을 보게 되면 대법관들이 적용하는 그런 판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편은 무조건 무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상대편은 그냥 다 유죄다. 우리 편은 무죄 상대편은 유죄 이런 희한한 판결 원칙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 땅에서 광범위하게 대법원은 맞아줘 정치적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간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이 예를 들면 재검표를 6개월이 지나서까지 뭉개고 깔아안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입법부가 장악되고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예명 가운데 11명을 자기 사람을 심어서 대법원이 장악되고 그리고 검찰은 직제개편안이라든지 인사권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뭐 이런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흔히 좌파독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독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파시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전체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어떻게 학술적인 다른 용어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아한 단어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상식증이 선에서 해고가 돼 나간 사람이 어떻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죠. 어떻게 노조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근로계약이 뭐냐 이야기죠. 그럼 홍길동이도 들어올 수 있고 갑순이도 들어올 수 있고 모두 다 노동조합에 들어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회사거나 단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무슨 판이 되는 거죠 나라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